기도실이 남자이자 따로 있는 따로 있다는 걸 오늘 쳐 말았네 이 럭시로 해보이는 곳은 시드니 국제공항에 얼마전에 문을 연 pp카드로 올 수 있는 라운지입니다 이 럭시로 해볼 수 있는 방이 되어있고 이렇게 보면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파티 음료가 딱 4개에요 이건 없어졌네요 콩 콩 있었는데 이거 이거 이게 달 간식은 좋고 바리스타하고 술도 있긴하네 이게 술도 있고 다른 음료도 있고 바리스타하고 술도 만들어주고 커피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원래 여기 있기 전에 저쪽 식당에서 35그러치 음식을 시켜먹었었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여기가 거기가 나요 이 라운지보다 거기가 나요 이 라운지보다 거기가 나요 하여간 라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